차승원 뉴스 이어갑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던 차승원 씨의 아들 차무근 사건. 당시 차승원 씨의 심경고백 등으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바로 어제 차무근이 또 다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배우 차승원 씨의 아들 차무근에 대한 대마초 흡연 혐의 공판이 바로 이곳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과연 그가 오늘 공판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무근. 잠시 후 그가 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그를 만나봤는데요. 현지 신경이 어떠세요? 사무근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대마초 흡연 혐의에 이어서 성폭행 혐의까지. 이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는데요. 30여 분 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최후 변론에서 차무근은 가족에게 미안함을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판이 끝난 뒤에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눈빛을 보였고요. 계속 취재진이나 주위를 둘러보는 좀 초조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공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차승원 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차무근이 검찰 송치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고소장 접수한 8월 2일 날인가 접수한 다음 날 차승원 씨의 매니저라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를 하자 이런 전화가 왔었어요. 왔는데 딸 가진 부모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고소장 접수하자마자 무슨 합의냐. 그 이후에는 나한테 연락이 온 게 없었고. 사무근 측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 당시에는 차승원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성폭행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는데요. 현재는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차승원 씨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밝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마초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17일.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성 이보영 씨 결혼식. 직접 결혼식 사회를 본 스타의 생생한 증언과 비공개 뒷얘기까지 공개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결혼합니다. 지성 이보영. 두 사람이 드디어 6년 여래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기자회견 현장.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취직인들이 모였는데요. 그 앞에 모습을 들으는 새신랑 새신부. 어제 봄부터 정말 설레여가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다리가 크게 늘었을 텐데 너무 긴장이 나는데요. 사실 결혼은 진작부터 하고 싶었었고요. 대부분의 신분으로서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드릴 때 결혼한다고. 한밤의 TV였어요. 미세사람 어디서. 그러고. 프로에 붙은 애칭. 일단 이보영 씨를 전화해서. 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마. 해주세요. 해주세요. 살짝 살짝만. 아니. 공주님은 공주님은. 공주님이라고 보네요. 어 그래서. 애칭 상태로 오빠로 해요. 아 그래요. 고요기만 공주님으로 하면 되죠. 공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틀 전에 남자메시지로 사랑하는 영어 해봤는데요. 아. 되게 또 느낌이. 사랑받은 거예요. 영어 보고 있어요. 미세계. 일단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엔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얘기해. 네. 행동하나에도 애정이 넘치는 두 사람. 아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날 탄생의 스타부그 탄생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가장 먼저 집중된 것은 바로 예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C 브랜드 제품을 하셨는데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정도. 시계 같은 경우도 600, 700만 원대 정도 되는. 두 번째 아름다운 신부의 웨딩. 네. 저희만의 핑크 브랜드 제품을 하셨는데 한 번의 상징은 했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